MD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고객들이 구매 의사를 표현하고 있네요. 한국말 잘하는 건 일단 비밀입니다. MD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스트 10미닛 그리고 4개의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면 별 배지가 수여되는 것도 오늘의 판매 규칙입니다. 이것이 바로 글로벌 판매의 현장. 고객들에게 호흡받을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. 안주 상품들을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어? 영어로? 영어로? 한국어? 진짜 영어로 해야 되는 건가요? 정말 잘해볼까요? 왜 우리는 안주할 수 없을까요? 오 마이 갓. 안녕하세요. 한국어? 한국어? 저는 준. 네. 그 이상으로는 제가 한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영어를 못하니까요. 알아요. 알아요? 오케이. 알아요. 오늘 준비한 상품은 안주류. 좋아요. 좋아요? 진짜로? 좋아요. 형님들 진짜 안 먹는 거. 배 싫어하는 거. 진짜 안 먹는 거. 형님들 이런 짜가리 같은 거 안 좋아하세요? 네. 네. 왜죠? 이번에 되게 반응이 굉장하네요. 정말. 예. 첫째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혹시 소주 아시죠? 네. 소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호차 직화 닭구이라고 해서 닭을 순살로 다 발려낸 다음에 직화로 부르는 상품입니다. 한번요? 여기는 왜 안 쪄요? 이쪽은 다음 상품을 좀 내놓은 것 같게 해드리고요. 순대 아세요? 순대? 어 순대. 허파랑 간이랑 그 다음에 순대. 세 가지가 들어있는. 순대 너노. 순대 안 좋아해요. 순대 싫어요? 순대 싫어요? 드셔보시고선 평가를 해주세요. 마지막은 맥주와 잘 어울리는 만두. 만두 좋아요. 하나에 두 가지 맛을. 짬뽕. 짬뽕 만두 어떤 맛이에요? 짜장면의 반대. 반대? 만두에다가 짬뽕 맛이 느껴지는 거죠? 짜장면. 어떤 맛이에요? 해산물 들어갔어요? 해산물 들어갔어요? 동상에. 정착석이 홈라인이 오는데요. 소주랑 같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. 여기 좋네요 오늘. 동방 예의지국답게 이 자세. 원샷. 짬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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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순대 어느 분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순대. 여기서 원래 한 면만 먹을 수 있거든요. 한 면만 먹을 수 있거든요. 한 면만 먹을 수 있거든요. 드셔보시고요. 어떤 맛이에요? 순대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. 저는 이거 안 먹어봤지만 진짜 향이 되게 좋아. 그냥 마이. 이제 저거를. 아 이거요? 콩만두 또 드시겠어요? 그냥 먹어봐야 알죠. 아 그래요?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. 콩만두. 콩만두 괜찮아 보여? 아 진짜 맛있어요. 오늘 준비한 안주들. 혼자 먹어도 좋은. 그리고 소주, 막걸리. 그리고 맥주랑 너무 잘 어울리는. 눈물 날 것 같은데. 오늘 저 두 번째 나왔는데. 다 같이 드실 수 있게 해 줄 수 없나요? 네? 오늘 빨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. 드실 수 있게 해 줄게. 아 이거 진짜. 진짜 최고예요. 깔기맛도 맛있어? 그냥 흡수해 그냥. 맛있어. 먹고 싶어? 저의 냉장 안주 4종 성공할 수 있도록 건배하시죠? 건배! 건배! 아 너무 좋네요. 아 오 예 예. 이 상품들 인기 있는 상품들이니까요. 가까운 CU에서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니까 맛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만에 이 별 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저의 상품에 네 분들이 다 만족하신 것 같고요 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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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